크랙 보건전 기름때 제거 중입니다. 싱크대 수리하러 왔다가 이렇게 기름때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. 청소, 세척 완료 후 모습입니다. 이제부터 수리 진행하겠습니다. 수리전 모습입니다. 지금부터 수리 진행하겠습니다. 홈파기 진행 후 칩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. 대리석 수리전입니다. 대리석 크랙 보건 칩 삽입후 모습입니다. 이제 본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드 주입후 모습입니다. 이제 연마치도록 하겠습니다.